어? 뻔 끊었어, 뻔 끊었어 기초봐 봐 이게 언제부터 폭풍하는 거지? 운전하면서는 못 느꼈니? 잘 모르겠어. 이렇게 쏠리더라고. 이게 아스팔트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두고 질 거야. 이게 이렇게 흔들리는 거고. 정말 정보해. 쉬운 곳이 아니야? 이게 첫날에 생명들이 이동하는 나중이야. 지금 16.7km 남았어요. 16.7km가 직경이에요. 도로의 길이가 아니라 도로의 킬로수가 아니에요. 아까 60몇 킬로였는데 60몇 킬로가 아니라 100km 넘는 거죠. 계속 돌면서 왔어요. 10.7km가 직경이에요. 아, 900m 남았어요. 지금 5시간 넘게 돌렸어 그러면 이게 60 몇 킬로가 아니야 칭칭거리가 60 몇 킬로 200킬로 넘어 육식이야? 육식이 있어? 40? 40 40 45 44 여기 어디인 것 같은데? 형 여기 한번 비춰줘 봐 형 여기다 차를 들고 걸어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걸어 걸어 진짜 위험해 그런거? 아 예 지금 좀 위험해서 버크레인전 선원에 데리고 와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차에 꼭 계세요 지금은 특히 레인저도 저들로 갔으니까 꼭 그 차 안에 계십시오 지금 이 근처에도 있다는 거잖아 여기가 어디 있을지 모르는 거죠 최종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는 GPS상으로 불과 40m 하지만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야생동물들 게다가 위치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드는 어둠 속에서 더 이상의 이동은 위험합니다 그래도 이곳은 야생동물의 움직임이 하늘에 들어오는 드넓은 공간 오늘은 이곳에서 비박을 하고 최종 목적지는 날이 밝으러 찾아가기로 합니다 오늘은 여기 불도 못 피우고 내일 낮에는 레인저들이 와가지고 도와주면 불도 피울 수 있고 여기서 좀 돌아다닐 수 있고 에스코트 받고 또 돌아다닐 수 있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하대 여기가 사자하고 그리고 하마가 충원을 자주 한대 그래서 차에서 좀 자라고 일단은 오늘 늦게 도착했으니까 그러니까 배고프대로 좀 참고 내일 오전에 먹자고 하 진짜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 전 그리 없이 아 힘든 게 아니라 믿겨지지가 않아요 힘들고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설마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 기분 뭐 보셨어? 저쪽에서 바스락거리 붙여서 여기에서 붙여 쓰다가 많이 추워지는 욕도 좀 묻었다가 욕도 좀 묻었다가 욕도 좀 묻었다가 근데 되게 편하다 그 안에 있는 피 좀 명언을 내려주세요 와 별 장난 아니야 멋있죠 일단